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김희재님의 노래를 들어볼텐데요. 오늘도 역시 우리 여자 가수의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이혜리의 아이 좋아라, 우리 남자음역대와 여자음역대가 동시에 가능한 탑7 중에 유일한 가수입니다. 자, 김희재님, 아이 좋아라. 자, 그럼 먼저 원곡부터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김희재님을 통해서 이 아이 좋아라를 처음 들었습니다. 좋아라, 이혜리님의 노래인데요. 어우, 난 너무 좋아. 나는 김희재가 너무 좋아. 나는 김희재가 너무 좋아. 희랑벨님 화이팅, 화이팅. 김희재, I love you. 하하하하하하 우리의 희재님은 여자 가수들의 노래를 잘 소화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자, 이 노래는 어떻게 또 자기와 했는지 조금만 더 들어보자고요.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이리 봐도 김희재, 저리 봐도 김희재. 자, 그럼 김희재님 한 번 가보자고요. 김희재님의 아이 좋아라, 렛츠고 갑시다. 아, 이 깨끗한 음색. 그리고 던져지는 감수성. 아이 좋아라. 우리는 김희재가 너무 좋아. 김희재, I love you. I love you. 예쁜데 니 나이 좋아라. 으짜라, 으짜라. 예쁜 희재, 너무 좋아. 우리 희랑벨은요. 아침에 희재님 노래, 점심에 희재님 노래, 저녁때 희재님 노래.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최애도라면서 하트를 날립니다. 사랑해요, 김희재. 사랑해요, 김희재.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오, 이리 봐도 김희재, 저리 봐도 김희재. 우리 노래는 누구 안 보여요? 탑세븐 중에 하나도 안 보여요. 김희재만 바라봐, 김희재만 바라봐. 아이 좋아, 아이 좋아라. 자, 오늘부터 이 노래를 우리 희랑벨님의 주제가로 했습니다. 아이 좋아라, 누가 김희재가. 아이 좋아라, 아이. 아이, 공교수가 어디 앙탈을 부려. 죄송합니다. 우리 미스터트롯 오디션 때부터 우리 김희재님은 우리 눈에 싹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김희재. 으, 시작, 김희재. 화이팅! 이 세상에 희재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주 행복하시죠? 그리고 탑6를 주제로 하는 더 무비. 너무 욕심되지 않고 보면요. 우리 김희재님 나오고 너무 좋습니다. 희재님 한 번 안아주세요. 우리 희재님이 딱 안으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죠? 우리는 그만큼 희재님을 좋아합니다. 희재님, 영원히 우리가 곁에 있어드릴게요. 아이 좋아, 예쁜 내님아. 으쌰, 으쌰. 아이 좋아, 예쁜 내님 누구요? 바로 그의 이름은 김희재입니다. 트로트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항상 부릅니다. 김희재는 뽕을 잘해. 그래서 줄여서 김희재 뽕. 더 줄여서 김희뽕. 반대로 뽕희재. 뽕뽕뽕뽕뽕뽕. 희재님, I love you. 오우, 또 춤 갑니다. 희재님만, 우리 희재님만이 가능한 아이돌급의 춤 갑니다. 자, 갑시다. 누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희재님. 자, 이번엔 반대로 우리 희재님이 희랑별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희랑별, 너무 좋아, 아이 좋아. 희랑별, 너무 괜찮아, 행복합니다. 예쁜 내님, 아이 좋아라. 예쁜 희랑별, 아이 좋아라. 어떻습니까? 괜찮죠? 네, 우리 전통 트로트는 솔직히 해석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깊은 속 뜻인데요. 근데 희재님이 우리에게 마치 사랑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희랑별님에게요. 희재님,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주시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좀 더 좋은 모습. 그리고 티조, 편집하지마. 편집하면 그냥 내가 달려가서 밥 사드릴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재님, 영화에 나오는 거 너무 멋지다고 평이 대단합니다. 저도 다음 주에 보러 가겠습니다. 희재님, 나는 희재님한테 사랑받으려고 삼촌인데도 불구하고 머리탈로 하고 연예인되고 평생 처음으로 싱글즈 샀고요. 그리고 희랑별님은 우리 희재님한테 사랑받으려고요. 쓰밍도 하고 음원도 다운받고 난리가 아니에요. 사랑해요, 김희재. 그래서 우리는 희재님 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 어렸을 때 뭘 먹었기에 이렇게 희재님을 멋지고 아름답게 춤도 잘 치고 그냥 음색도 예쁘게 났으니까 어머님 최고, 희재님 최고. 희재님 손, 희랑별님 손 딱 잡고 놓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어머, 뭐래? 아우, 쑥스러워. 희재님,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아이 좋아, 예쁜 애니마. 아, 아이 좋아, 예쁜 애니마 누굽니까? 바로 저는 희랑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으면 박수! 오, 우리 희재님이 신앙별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스트레이트로 우리 희재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왔어요 으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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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재님 잘 오셨습니다. 어우, 너무나 사랑해. 오, 맞자든 네 손 놓지 말아요. 꼭 안아주세요. 어우, 꼭 안아주세요. 희재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고 노래로요. 우리는 희랑별님은 우리 열심히 서포트해서 희재님을 띄우자고요. 오, 마지막 누구의 심장을 터뜨리려고 귀엽게 아이 좋아, 아이 귀여워.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우리 끼와 춤과 노래 실력, 우리 김희재님 최고입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겠죠? 김희재님만 최고가 되면 안 됩니다. 바로 희랑별님 한 분 한 분 최고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 아니, 근데 희재 어머님. 도대체 우리 희재님 어릴 때 뭘 먹였게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막 우리 앞에서 막 끼를 넘어보는 게 어우,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머님은 요즘 방송 보면은요. 밥만 먹어도 배부르죠? 김희재 최고. 김희재 팬카페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